삼신할망이 맺어준 우리 조용필과 조삼달. 태어난 순간부터 30년을 조용필 없는 조삼달 없었고 조삼달 없는 조용필 없었대. 그러니까 둘이 눈에 안 맞고 배경. 참달아. 우리 사귀자. 나 이제 너 안 좋아해. 그러니까 헤어져. 아 오랜만이다. 언제 온 건데? 나 잠깐 온 거야. 용필 오빠 봐도 괜찮아? 진짜 아무랬지도 않아? 내가 왜 제주에 안 왔는지. 누구 때문에 못 온 건지. 너 알아? 아직도 그렇게 미워?